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임고생들을 위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디스플레이만의 영상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단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단권화가 필요하고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어떤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전 한글 파일들도 보이는데요 먼저 저는 어떻게 했었는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서브노트 겸 파일을 볼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게 에피크로스 학파 해가지고 호모에티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모에티쿠스 책을 아실 거예요 호모에티쿠스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량 그러니까 책을 소개했던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김상봉 저자님께서 써주신 호모에티쿠스 책이에요 이게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까지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요약부터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걸 요약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읽고 요약을 해오고 그 다음에 파트를 나눠가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건 학부생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모에티쿠스를 여기다 요약해서 넣고요 에피크로스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에피크로스 학파의 에링턴 책 서양 윤리학사 책의 에링턴 거기 나와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 부분을 이렇게 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약은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교수님 프린트도 넣으려다가 못 넣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도 호모에티쿠스 넣고 에링턴 넣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파일이 막 중간에 날아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별로 없는데요 지금 다는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먼저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을 보시면은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윤리담론이라는 책을 먼저 요약을 해요 그래서 공자의 삶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키울게요 지금 천을 설명한 게 나오죠 그래서 거의 그냥 옮겨 쓰는 건데 제 나름대로 도표화 시키고 약간 보기 쉽게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데를 끼워 넣었습니다 다른 책들 내용을 끼워 넣은 게 이 네모 파트인데요 다른 책을 합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양윤리담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책의 내용을 플러스 플러스 시켰던 거죠 이때 당시에는 김병찬 강사님 교재가 딱히 없던 때여서 제가 그냥 전공서적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맹자도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했고요 거의 동양윤리담론 위주로 내용을 요약을 했었어요 동담이라고 하는 이 동양윤리담론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정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교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덕교과 발달, 도덕교과 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전체를 요약을 했어요 보시면 그대로 다 옮겨 적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창우 저자가 쓴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이제 해법책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스터디를 통해서 양을 나누면서 요약을 했는데요 결국엔 나중에 다시 합치면서 제가 어느 정도 또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부생 때 아니면은 별로 시간이 안 나요 지금 임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무리해서 요약을 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읽으면서 밑줄 그으시고 그 밑줄 그은 내용에서 내가 몰랐던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본인의 서브노트나 아니면 요약본으로 정리하시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치사상 책은 잘 안 봤는데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보마스와 롤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분명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초벌을 다 요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요약을 하는 거를 보면은 보시면 소크라테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 라이브 할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몇 분 못 보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이 틀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아마 3수 때 거의 10월달 다 돼서야 만들었거든요 제가 뭔가 만들려는 걸 목표로 그냥 타이핑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휨까지밖에 정리를 못하긴 했지만 이게 나중에 지금 보더라도 어쨌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먼저 목차를 김병찬 강사님 교재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목차든 목차를 쭉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보고 나중에 봤을 때 여기서 마인드맵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덕, 덕의 단일성, 훌륭함, 행복, 행복 획득 방법 등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이 키워드들이 다 생각이 나기에요 그리고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적었지만 제가 여기 중간에 거친 과정이 되게 많아요 임고 3수생의 합격 방법인가 거기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학부생 때 정리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제가 이미 겹치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가 짜집기에서 쓴 거예요 이제 임고는 사실 문제 답안을 쓸 때 거기 어디서 봤음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해당하는 이렇게 출처를 다 기록을 안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덕 같은 경우의 개념은 각자의 고유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외워서 이거는 한 문장 전체로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근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화살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악의 비자발성 이런 것도 넣었고 그 다음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을 발견을 한 경우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외운 경우에는 딱히 넣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무덤박 산파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했어요 이데아, 선의 이데아, 2009년 이데아의 지문 그 다음에 동굴의 비유, 상기, 선분의 비유 이거는 아예 표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사주덕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절제, 정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쭈르륵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었고요 이거는 아마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가 읽는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기출이 많이 나왔었는지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제가 나중에 공부했던 거 위주로 제가 아는 단어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암기가 쉬워졌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렇게 해서 이제 슘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짜증기에서 올린 거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는 안 됩니다 이게 다는 제가 못했어요 슘도 하다가 말았네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최종 정리를 한 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포함던 부분들을 막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리고 짜집기를 하고 이거를 목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틀로 제가 몇 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파일이 다 날라가가지고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24일이죠 제가 12월 3일인가 12월 5일에 임구를 봤던 거 생각하면은 정말 직전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파일들 중에서 기출 분석에서 지문을 다 붙여넣기를 해봤었고요 객관식 기출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칸트의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칸트에게 최고선의 개념은 그 다음에 칸트의 선 개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있던 거를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잘 못 외운 거는 이렇게 다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충에서는 이제 2차에서 나왔던 지문을 이런 식으로 써놨었고요 그리고 뭐 칸트의 도덕론을 해결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칸트의 동기론을 미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도 넣어보고 로스의 조건부 의무도 비교를 해서 넣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트만 봤는데 어쨌든 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선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하나로 뭉친 거를 단권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단권화라는 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단권화는 뭐냐 처음에는 요약을 하시면 돼요 내 전공서적 교재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들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모든 책들을 다 요약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 책에는 없었는데 다른 책에는 있네 그러면 그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할 때 당연히 기출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단권화를 시킬 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시는 게 단권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금 말이 많아졌지만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변호사 시절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한 가지 교재 한 가지 책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로 내용을 필기해서 적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워드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필기 그 다음 워드 그 다음에 서브노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브노트라는 거는 어떤 식의 개념이냐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내용을 요약한 단권화된 한 권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틀로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알아보기 쉽고 내가 공부했던 흔적을 약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서브노트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없지만 저도 서브노트가 다른 사람들 틀에 맞추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중에 볼 때 알아보기 쉽게 아 아리스텔레스 행복 파티였는데 그게 내 서브노트 어디에 위치가 돼 있었어 중형에 대한 기출문제 내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알기 쉽게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느라고 좀 길게 걸린 것 뿐이지 간단합니다 그냥 요약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코나투스 이거 지금 제가 스피노자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스피노자를 조금 집중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표상지 이성지 직관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은 제가 드롭박스 올리고서 링크를 아래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정리 이 서양 파트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도교과 이거는 너무 요약인데 이건 거의 옮겨 적은 거라 저작권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칸트랑 이제 휴까지 정리한 거 이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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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